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고 어떻게 권력을 훔쳤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통령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통령 선거 무슨 짓을 했나 도둑놈들 4권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5권 2022년 시장 군수 구청장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6권 2021년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7권 2022년 교육감선거 어떻게 훔쳤나 저는 계속해서 시리즈 형식으로 대한민국의 공정선거의 선거사기 문제를 고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책을 펴낼 예정입니다. 대한민국의 부정선거 선거사기 문제를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연구작업이 계속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구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 검찰 선거사물을 담당하는 사람들에게도 여러분께서 손수 우편을 통해 선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가 무너지게 되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선거를 구하기 위한 지필작업이 계속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동참과 관심과 지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선거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